자,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누군가 한 명이 음식을 먹었어요. 네? 네? 이쪽이다. 혜원 언니죠? 혜원 언니죠? 혜원 언니. 민주야, 나 그러지 않아. 누구세요? 우리 언니가 지즈버를 먹었어요. 그래서 결칙으로 음식을 하나 빼겠습니다. 아, 언니! 음식을 하나 빼겠습니다. 아, 언니! 아, 언니! 왜 혼자 먹어요? 감독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고 야박할 수가 있어요? 야, 샐러드 빼라, 샐러드. 샐러드 빼, 샐러드. 샐러드 빼. 어쨌든 샐러드도 빼. 어떻게 우리 언니 미안하다고 그랬어요? 잘 가라, 샐러드. 다시 9개 다 있어, 다시 9개. 괜찮아.